오늘은 자문서 18장 14하절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영이 병을 이긴다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면 사람의 심령은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좀 난해한 구절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심령이 병을 이긴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사실 이 말씀 구절은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전인치유사역을 하면서 아주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그 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영적인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영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되는 그러한 연합하는 기관이에요 교통하는 기관입니다 양심을 또한 가책하는 기관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기관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냥 내가 받은 말씀 이 종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그냥 전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이 질병에서 노연하고 여러분이 변화를 받고 새롭게 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파워가 생긴다 파워 그렇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마치 방탄 조끼와 같이 총을 쏘면 그냥 팽 하고 그냥 튕겨 나가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저 아프기만 할 뿐이지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영 상한 영이 아니라 건강한 영은 병을 이긴다 다시 말하면 건강을 약속한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건강한 것도 좋고 마음이 건강한 것도 좋지만은 가장 건강하기 쉬운 것이 바로 영적인 건강이다 이거야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불행을 세 가지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질병의 문제예요 둘째는 자연재해 홍수나 태풍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거쳐볼 수 없는 피해를 보잖아요 세 번째는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유교전쟁 수많은 전쟁을 겪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참 죽고 다치고 비극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지금 우크로나에도 얼마나 많은 비극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3차 대전이 혹시 일어나 핵전쟁이 혹시 일어나면 어떨까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일생생활에서 가장 심각하게 부딪히는 것이 바로 병의 문제야 사실 병에 걸리면 저는 이 진료를 하면서도 보면 그저 결과를 보면 그 사람들의 두려워하는 모습 행여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 조금만 이상 말이라도 얼굴이 하얗게 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만큼 혹시 내가 중병에 걸렸으면 암에 걸렸으면 어떡할까 그 말이 조금이라도 이거 혹시 조심해야 됩니다 말하면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많다 나는 분명히 암이란 얘기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직검사 결과가 나오면 거의 내가 암에 걸렸구나 이렇게 상상을 통해서 그냥 미리 걱정하고 잠 못 자고 하다가 괜찮습니다 이거 좀 약 먹고 치료하면 되겠습니다 하면은 후유 하고 참 그새서야 얼굴에 희색이 도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건강의 문제 병의 문제는 사실은 하직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식구들 사랑하는 식구들 자기가 열심히 벌어서 산 집 자동차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다 작별해야 되거든 내 존재 가치가 끝나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죽음 이전에는 반드시 병이라는 게 온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참된 희소식이 뭐냐 우리가 좋은 명의를 만나고 좋은 의술을 우리가 적용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건강이라 이거야 여러분 모세가 120살 되기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은 거야 그리고 눈이 흐리지 아니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비결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거 아니에요 성령의 생기로 우리의 몸에 충만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하를 경애하는 자가 장수하는 거예요 마음의 화평한 자가 건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라 그러면 마음의 화평이 진정한 화평은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환경에서 옵니까 그러면 모두가 다 좋은 환경 속에 사는 사람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주위의 모든 시설이 좋고 환경이 좋아도 갑자기 병이 올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심령이 건강한 거 건강한 심령은 병을 이긴다는 그 말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도대체 도대체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래서 제가 전인치유사역에 내 일생을 걸고 환자의 또 아픈 자들의 영과 혼과 육을 치유하자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저는 또 연구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이 결론이 이렇게 나온 거야 영이 건강하면 뭐 성경에 여러분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영혼이 모함과 같이 잘됨과 같이 이 중요한 게 첫 번째예요 범사가 잘되고 강간하게 된다 이게 사실은 뭐 기복적인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잘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영혼이 잘되지도 않으면서 건강하길 바라고 뭐 범사가 잘되길 바랍니까 이것은 이단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고 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거꾸로 만들면 안 된다 이거야 패역하게 하면 안 된다 이거야 순서가 중요한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잘되어야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고 잘 살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부여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하여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영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야 심령이 상하면 누가 일으키겠느냐 병든 자를 마음에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과 초조와 두려움이 늘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거냐 이거예요 수많은 크리스토인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그냥 해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자주 일어나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자기의 영을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원래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흙으로 빚으시고 그런 다음에 코에다가 하나님의 숨 르아흐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됐다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 르아흐입니다 하나님의 숨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그리고 헬라어 신약에 기록된 헬라어로는 푸뉴마 바람 숨 이런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땅에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병이라는 게 없었다 왜 아담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돼 있어 그 순서가 제대로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늘 평안하고 육신도 건강해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그러나 타락해서 하나님의 영과 아담의 영이 단절되었을 때 그 영은 죽은 자와 기능이 상실돼 버려 그게 그냥 사라져 버리고 사라진 건 아니지만 죽은 자처럼 됐다 영이 죽었다 그래요 그걸 보고 기능이 상실된 거예요 그리고 뭐가 살아났어요 자아가 싹든 이거예요 사람의 혼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아가 옛사람 타락한 옛사람이 중심이 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은 사람의 영은 죽은 자처럼 그냥 먹통이 돼 버렸다 먹통이 그때부터 스스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선택하고 가시와 엉컹기가 사람이 타락하니까 자연도 타락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피를 흘리고 땀을 흘려야 가족을 부양하고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스트레스가 생긴 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것은 그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죽었던 영이 자아가 십자가에 넘기고 바로 영이 혼을 자아를 죽이는 거야 십자가에 넘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이 하나님의 영과 연합하게 돼 살아난다 이거야 살아나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 이거야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마음을 컨트롤해서 마음의 화평이 오게 되면 우리의 몸의 자율신경을 통해서 모든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세로토닌과 도맙, 도파민 여러 가지 뇌하수체 호르몬 그리고 면역세포들 T셀과 NK셀 암을 밀어내고 병균을 또한 대항하는 면역세포들 면역물질들 이러한 것들이 활성화되니까 아무리 병균이 들어와도 건강을 유지한다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600만 명 이상을 죽였어요 이번에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여러분 말이 600만 명 이지 거의 700만 갖춰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러한 비극이 어디 있냐 이거야 그것은 바로 그러나 어떤 사람인 경우에는 주사 안 맞았는데도 코로나에 들어와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 있잖아 여러분 첫 번째 중국 우한에서 말이에요 첫 번째 환자 있었잖아요 남자 환자 그런데 그 누님이 누나가 나는 동생하고 같이 죽을래 내 동생 간호하고 동생이 죽으면 나도 걸리면 나도 죽으니까 그냥 나를 들여보내라 그런 거야 같이 거기서 먹이기도 하고 다 물 따라주고 간호하고 다행인 거야 중환자실에서 방역실에서 동생이 살아났어요 그러면 그 누나도 병에 걸려야 되잖아 안 걸렸다 이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무슨 기적입니까 물론 하나의 기적일 수 있지만 바로 그 여인의 몸속에 있는 면역체계가 능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압도해버리는 거야 압도해버리는 거야 이것이 신비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음식을 먹은 어떤 사람은 설사가 나고 난리가 나 저도 북한의 금강산에 그때 한참 갈 때 여행을 갔는데 거기 북한 음식 요리 파는 그곳에 가서 털계라는 걸 먹었는데 모든 식구들이 설사하고 토하고 난리가 나 혼자만 괜찮아요 나 혼자만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 면역체계가 좀 좋았나 봐요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겠지요 하여튼 그런 일들이 생기는 그만큼 우리의 면역체계가 강건하면 어떠한 병균이 와도 괜찮은 겁니다 영적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보배론 피로 면역이 생긴다니까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 귀신의 영 마귀의 영들이 범접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면역이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그러니까 귀신 들리는 자를 안수해서 내쫓기도 하고 만져도 잘못하면 그거 얼마 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나 안수하는 게 아니에요 초창기 때 저는 그런 경험도 많이 했어요 기도해 주다가 그냥 밤중에 자는데 그 나간 귀신들이 그냥 들어와서 너에게 들어오겠다 해서 밤새도록 싸우고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영적 위생에 대한 것을 잘 모르고 모르니까 그러나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어떻게 돼요 면역이 생긴다 이거야 너무 위생상태 안 만져 나는 더러운 것이니까 이런 사람은 병에 걸리면 가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면역체계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너무 영적 위생을 해서 그냥 죄인들하고 나는 상대 안 한다 세상에 나는 안 들어간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초창기 바로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이키는 것 바로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재물을 스스로 몸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희생양으로 화목 재물로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의가 나한테로 정가되는 이신칭의의 은혜라 이거야 그러므로 내가 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건 없고 이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영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그러한 방법을 우리가 잘 알고 여러분의 삶 속에 그것을 적용하라 이거 적용하라 첫째는 뭐냐 영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을 적게 하는 것입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아요 성경 말씀에도 야고버서 1장 19절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게 굉장히 영적인 말씀입니다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많아요 그리고 함부로 말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줄 수가 있고 그것이 나에게도 큰 화가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서 생명이 날아가는 경우가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동양문화권에서는 이 침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야 사실 서양문화권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동양문화권에 우리 어렸을 때는 이빨 보이고 웃고 하는 거 이것도 남자자식이 무슨 이빨을 보이냐 또 식사할 때 말을 하는 거 이게 별로 안 좋아했어요 복 떠나간다 웬 말을 그렇게 하냐 동의보감에도 보면 음식의 기운이 빠져나간대 식사 때 말을 하면 그래서 식사 때는 조용히 그냥 말하지 말고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안 그러잖아요 서양 문화 우리나라도 이전에 안 그렇지만 과거의 문화를 말하는 서양 문화는 말하면서 식사하면서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말을 그때 대화의 물꼬를 소통의 장 아닙니까 이게 기독교 문화권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서양 문화권에서도 분명히 침묵은 뭐예요 금이고 웅변은 은이다 진리의 말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가 막 침묵하고 조용히 있는 거 이것이 바로 사실은 영적인 삶이에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별로 말을 많이 안 합니다 그리고 항상 행동이 빨라 행동이 선한 일에 행동이 빨라요 말보다는 근데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은 말로 그냥 다 행동해버려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행동해야 될 것에는 또 침묵하고 만다 이거야 이게 얼마나 참 어리석은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을 조심해야 왜 말을 조심해야 되느냐 말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혼이 들어있는 거예요 영혼이 여러분 용한복음 6장 63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이 뭐라고요 영이다 그러면 그 영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에게 이루는 나의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비밀이 숨어져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 마음 문을 열어야 되는데 마음 문을 닫아버려 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마이 동풍이나 이렇게 되면 말씀이 들어오질 못하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기용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짝반에 있고 길가에 뿌려지고 사단이 와서 먹어버리고 가시 엉컹기가 있어서 자라다가 또 그냥 자라질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사람들의 마음의 밭이 얼마만큼 기경이 잘 돼있고 옥토밭이냐 마음을 기경한다는 거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지 통해하며 마음을 찢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쫙 숨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온다니까요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무슨 현상입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거울처럼 우리의 모든 마음 속에 흑암을 어두운 것들을 다 들쳐낸다 들쳐낸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편하고 좋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오히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죄책감에 사로잡히 죄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왜 그렇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킨다 정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요 왜냐 바로 내 말이 곧 내 영이요 생명이다 영이요 생명이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의 말 속에는 내가 그냥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혼이 담겨서 나온다니까 그 동의보감에 기록된 대로 기가 나 이게 흐려진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말을 많이 하면 굉장히 기운이 빠지는 겁니다 사실은 혼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도 내 말에는 내 영이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의 말 속에도 그 사람의 영혼이 들어있다니까 그래서 그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다 퇴출된다 이게 밖으로 그럼 모든 어물들이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말을 우리가 해야 될 말고 하지 말아야 될 말 감정적으로 불쑥 튕겨지는 그 말들은 다 우리의 마음의 부패한 곳에서 나오는 것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다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가늠과 탐력과 악덕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더럽게 해요? 말을 통해서 더럽게 한다니까요 말을 통해서 더러운 것들이 다 오염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돼서는 안된다 이거야 우리의 영에서 나와야 된다 영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말이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그리스도인과 육적인 사람들의 차이란 이거야 차이야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형제님 자매님 말이 꼭 기도하는 것 같네요 영에서 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 정말 매사에 우리의 영의 소리가 나오도록 영의 소리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나오는 소리라는 얘기에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니까요 영은 무슨 병이 들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영이 건강하지 못하고 상해 있다는 건 뭘 말하냐면 영이 막혀져 있는 걸 말합니다 우리의 자아 때문에 우리의 옛사람 때문에 영적인 그러한 태도가 영적인 삶이 차단이 된다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했던 사람도 순식간에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은혜가 떨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그렇지 않는 사람인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말하는 것이 거칠어지고 사나워지고 비판하고 험담하고 이러한 것들이 나오면 자기 스스로 정급해 내 마음이 지금 타락해 있구나 내 마음이 오염되어 있구나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마음을 기교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마음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닦아야 된다는 것은 바로 뭘 통해서 그러냐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죄악과 허물을 깨닫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토쳐내는 거예요 토쳐내는 그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내 삶속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아무렇게나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정결하게 우리가 통해하는 신령이 되었을 상한신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뿌려진다니까 그때 적용이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비누가 있으면 비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누가 자동적으로 나를 깨끗하게 합니까 아니죠 그 비누를 가지고 나를 적용시켜야 돼 씻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을 가 물은 성령을 상기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마치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세제와 같다 이거예요 비누와 같다 이거예요 그것을 적용시키가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거룩하고 성결한 마음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고 우리의 말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또 부드럽고 또 선한 말 남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높이고 이러한 말이 우리의 꼭 필요한 말만 나오게 된다 그래서 혀라는 것은 마치 그 큰 배를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키와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인생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혀라는 거예요 혀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 건강을 위해서는 두 번째로 감정처리를 잘해야 되는 감정처리를 그래서 야고버서 1장 20절 말씀해도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뭐하지 못하니나 이루지 못하니라 분노하고 성내고 짜증내고 하면은 우리의 영성이 막혀버려요 은혜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때부터 뭐가 오느냐 사탄의 공격이 온다니까 시험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것을 그냥 부정적으로 보고 모든 것이 좋은 것이 없이 그냥 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험담하게끔 되어있는 사실은 내 마음이 그만큼 오염이 되어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아 저 사람 참 은혜스럽다 뭘 보고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태도를 보고 그 사람의 나오는 말을 보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야 은혜 받은 사람 달라졌네 과거에는 좀 교만하고 말이야 좀 사납고 그냥 막 짜증내고 언제부터가 얼굴이 환해지면서 아주 겸손해지고 말도 아주 자분자분 아주 온유한 말을 하게 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되는 거야 이해하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특히 감성 조절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왜냐 사실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나와야 되는 거 그런데 그 내 영이 성령의 감동으로 흘러나오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영이 나오는 것처럼 사람의 말 속에는 그 사람의 영혼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오면서 내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오염돼서 나온다면 나도 오염되고 다른 사람도 오염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러한 습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일부러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저는 항상 조심하는 게 뭐냐면 말씀 전하기 전에는 사람하고 별로 만나는 것을 굉장히 꺼리고 있어요 왜냐 만나다 보면 서로가 어떤 감정 충돌이 되거나 뭐가 되면 말씀이 막혀버려 그냥 그러기 때문에 그걸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의 말씀을 늘 온유하고 평안하고 사랑스럽고 기뻐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우리의 마음을 유지시키는 것은 나의 책임이다 나의 책임 내가 그것을 주관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면 내가 말을 할 때도 은혜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참으로 남에게 참 축복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해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감성은 영의 통로가 된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자는 감성의 처리를 잘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웬만해서는 화를 잘 안 내는 거예요 분노를 품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웬만한 자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웬만한 상처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자음은 14장 30절에 있는 말씀대로 마음이 화평하게 유지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육신의 생명 이라 육신의 생명 여러분 이와 같이 영적 그리스도인은 항상 마음이 화평하게 유지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병을 이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건강을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넘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내 자신을 쳐서 복종께 해야 돼요 내가 길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self-control 자제하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안되면 금식하며 기도하라 이거예요 금식 기도의 능력은 바로 내 자아를 파쇄하는 뭐 사탄을 물리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기 전에 내 자아부터 파쇄해야 돼요 깨져야 돼요 십자가에 넘기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흑암의 권세는 떠나게끔 돼있다 이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신명 기도를 많이 하라 신명 여러분 신명 기도라는 게 뭡니까 바로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합니다 영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걸 보고 방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 방언에 대해서 여러가지 뭐 교회들마다 방언에 대해서 뭐 말이 많죠 그러나 그러나 그런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영이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으로 하는 기도는 사람이 알아듣지를 못한다니까 그저 혀만 주관하는 거예요 혀만 혀를 주관해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방언을 기도한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훈련시키는 겁니다 마음으로 기도하는 건 영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혼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예요 우리의 소원을 말하는 것이라 이거예요 그러나 심령의 기도 하나님과 내 영이 비밀스럽게 말하는 그 기도는 내 영적인 영성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 중에서 유일하게 한 가지 은사가 내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다른 은사는 다 교회에 이웃에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영심령의 기도 방언의 기도는 바로 내 자신의 영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과의 비밀스러운 교통을 하게 하고 성령의 임지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밀을 깨닫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물론 방언 하니까 무당들도 방언 하되 무슬림들도 방언 하되 이거 맞아요 그런데 그 방언이 성령에 통한 방언이냐 아니면 혼적인 방언이냐 이건 다르다 이거예요 딱 구분이 됩니다 성령에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는 것은 우선 첫째로 나타나는 것이 절제가 있는 거예요 절제가 갑작스럽게 무절제하게 방언이 튀어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마귀의 역사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비밀스럽게 심령의 기도를 통해서 계속 기도를 하다가 보면 내 영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이 초자연적인 환경 속에서 많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거짓된 방언이 있어요 그것은 집회도 잘못된 집회 이상한 집회 가서 자꾸 이상한 현상과 기적과 이런 걸 자꾸 추구하게 되면 마귀가 역사한다니까 그렇게 되면 방언이 이상하게 나와요 제재를 못해 절제를 못한다니까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기도하고 하게 되면 귀신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심령의 기도는 왜 중요한 것이냐 왜 하필이면 성령께서 혀를 주관해서 말하게 하느냐 그것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하고 있느냐 하게 하느냐 이것은 우리의 혀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혀를 주관하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뭐 다리를 좀 주관하시거나 아니면 고개를 좀 주관하시거나 뭐 손을 주관하시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혀를 주관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사람의 인생을 가장 중요한 혀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주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언을 금하지 말라 그랬다니까요 나는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한다고 그랬다 이겁니다 물론 방언에는 뭐 말로 하는 방언도 있지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방언은 사람들이 알지를 못해 그래서 공중에서 질서 있게 규모 있고 질서 있게 하는 것은 그것은 방언 통역을 세워야 그래서 그래야 사람들에게 유익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 여러분 방언을 받는 사람은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방언의 은사를 받기를 사모해야 되는 거죠 사실 이것만큼 내 자신에게 유익된 것이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방언의 은사를 받고 나서 기도하기가 매우 쉬워지는 거예요 잠을 자면서도 계속 어젯밤에도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길을 갈 때도 기도하고 하나님과 이것이 바로 암호문 이라니까 암호문 여러분 일본이 말해요 그 초창기에는 미국보다도 훨씬 강했어요 미국보다도 근데 그 미국 함대보다도 훨씬 더 강했고 비행기도 좋았는데 언제 일본이 패망의 길로 갔느냐 그것은 미드웨이 해전 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미드웨이 해전은 왜 졌느냐 일본이 사실 그 항공모항 주력 항공모항 4척이 다 거기에 다 몰래 모였다 그런데 암호가 그냥 해독이 되어버렸다 니까 그 미국의 암호 해독반 에 의해서 그 미드웨이에서 그 그 함정들이 모인다는 비밀스러운 암호가 해독이 돼서 그것을 알고 미국에서 그 미드웨이 섬의 북쪽에 딱 진을 치고 있다가 그 함대들이 들어오니까 그대로 5분 만에 세대가 박살이 나버렸어 함정모항 세대가 한 대는 마지막 한 대는 다음 날 아침에 박살이 나버렸어 그래서 일본이 패망한 겁니다 궁극적으로 암호문 하나 때문에 스텔스기가 왜 무서워요 오는지 모른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사단이 무언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하는 기도 마귀가 다 듣고 있어요 그러나 심령으로 하는 기도 방안의 기도는 마귀가 듣질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비밀스러운 암호로 내 영이 비밀스럽게 암호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은 고리노전서 15, 14장 2절에 보게 되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고리노전서 14장 2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1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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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는 못하리라 그래서 사도 바오는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동시에 또한 마음으로 기도하리라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심령의 기도 성령의 임자심에 따라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하는 그 기도를 여러분 결코 소홀히 여기서는 아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은사 중에서 가장 빠지는 은사라고들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딸랄랄랄라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영이 말하는 내 영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운동을 하면 몸이 건강해지듯이 심령의 기도를 많이 하면 내 영이 강건해진다니까 어떤 경우에는 3시간 4시간 계속 심령의 기도를 해보세요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 가치를 몰라 잘 안해요 모르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어린애들이 하는 이런 걸로만 그냥 무시해버리는 그게 비성경적이라 이겁니다 사도 바오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심령의 기도 영의 기도를 많이 한다 방은의 기도를 많이 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건강한 영 바로 그것은 우리의 감정을 잘 통제해서 말을 적게 하고 말을 조심하고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나 말을 통해서 나오는데 우리의 마음을 잘 다수이고 통제해야 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이나 용서치 못하는 마음이나 분노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우리의 영이 위축이 된다니까요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흑암의 권세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떠나가지만은 내 마음이 오물이 처리되지 아니하면은 다시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더 심하게 침구까지 데려올 수가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친 후에 항상 하신 말씀이 뭐예요 소자야 내 믿음이 너를 낳게 했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시 범죄치 마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범죄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일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이 건강해야 여러분의 몸도 건강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몰라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제 좀 아셨습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심령의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혼자 있을 때 통성기도 할 때 자그맣게 하는 건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면 내 영이 훈련을 받아서 내 영이 강간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성령의 기름부심을 받아서 내 영적인 힘이 파워가 나온다니까 이게 바로 성령충만이에요 성령충만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령충만하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원하고 바라고 선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함께 연합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크리스도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침녀를 주시는 분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녀를 주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바로 예수 크리스도 그분은 성령과 불로 침녀를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의 침녀 주례자시라 이거야 주례자시 그러므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성령충만 받아야 다시 재충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예수 크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니 이는 사람의 육정으로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온 것이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절제하고 적게 하고 우리의 모든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쟁투의 마음 음란과 술취함과 방탕함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다 영은 육을 죽인다 그랬어요 영적 그리스도 되면 육신적인 모든 유혹과 미혹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이제는 마귀가 흑암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설 자리가 없다 이거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가지 마음 공적과 같은 마음 호랑이 같은 포악한 마음 염소와 같은 정욕적인 마음 개구리와 같은 험담을 즐기는 마음 돼지와 같은 탐욕의 마음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철자리가 없게 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계신 곳이요 천국이 임하는 것이에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 되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넘기고 우리의 영이 건강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영이 충만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과 교통하고 모든 범사의 하나님의 나라가 그야말로 적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생명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의하므로 축원합니다